자 이번 시간에는 이 Navicat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Navicat은 GUI 환경에서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구요. 백업, 데이터 동기화, 모델링, 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는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흠집은 역시 유로라고 하는게 흠이구요. 그리고 가격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개인이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프로그램이구요. 만약에 직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이거나 뭐 그런 상황이라면 한번 고려해볼 만한 프로그램이라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다운로드를 해서 여러분이 트라이얼 버전을 쓸 수 있어요. 트라이얼 버전은 30일 동안 여러분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이 있습니다. 자 여기 Navicat.com으로 클릭해서 들어가보시면 자 이렇게 생긴 홈페이지로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개의 제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Navicat4, MySQL, 이거이나 아니면 Navicat 프리미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이 MySQL 뿐만 아니라 오라클이나 여러가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들을 제어할 수 있는 이 멀티 환경? 아무튼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한꺼번에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아주 막강한 프로그램이구요. 그리고 Navicat4, MySQL은 MySQL과 관련된 것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Navicat4, MySQL이 더 저렴하겠죠. 자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다운로드 나우를 클릭해서 다운로드한 다음에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30일 동안 기본적으로 쓸 수가 있구요. 그 이후에는 여러분이 구매를 해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Navicat의 화면이구요. 자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냐면 왼쪽에는 커넥션들이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커넥션은 뭐냐면 이 MySQL 클라이언트, 즉 Navicat이라고 하는 이 클라이언트가 여러개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관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커넥션을 여러개를 관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것이 이 Connections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커넥션을 추가할 때는 자 NewConnections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서 MySQL을 선택하고 요거 지금 Navicat 프리미엄이라서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적고 호스트의 IP,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것들을 입력한다면 OK를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Navicat 같은 경우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게 아닐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요렇게 하시면 된다라고만 소개해드리고 요건 마무리 할 거에요. 자 그럼 요기 제가 접속 커넥션들을 미리 만들어놨는데 그 중에 하나를 클릭해서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CodingEverybody 밑에 CodingEverybody라는 커넥션이 있어요. 자 커넥션 하나는 서버 하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CodingEverybody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MySQL 서벌에 접속을 한 거죠. 자 그 중에서 요 밑에 있는 요 하위 메뉴들은 각각이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합니다. 그럼 거기서 Movie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Music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테이블 수 밑에 보면 현재 이 Movie라는 데이터베이스 밑에 이 추가되어 있는 존재하고 있는 테이블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총 4개의 테이블이 있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Favorite Underbar Movie라고 하는 테이블을 더블클릭하면 자 요렇게 요 테이블에 있는 내용들을 열람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볼 수 있고요. 요 테이블의 컬럼들의 순서를 바꾼다거나 그리고 어떤 특정 컬럼을 안 보이게 한다거나 자 여기서 Set Display Format 아 여기군요. Show High 그래서 요렇게 클릭하면 여기 있는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대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그리고 Filter Wizard라는 거는 여기 있는 데이터 중에 여러분이 필요한 데이터만을 검색하는 기능입니다. 자 요걸 클릭하면 제목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Contents에다가 물음표를 클릭하면 요렇게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거기다가 142번이라고 적게 되면 자 제목이 아 그럼 안되겠군요. 쇼샹크로 해야 되는군요. 쇼샹크 탈출 자 그러면 제목이 Contents는 무언가를 담는다는 뜻이죠. 쇼샹크 탈출이라는 값을 담고 있는 이 로 행을 다른 말은 레코드라고 하죠. 레코드만을 필터링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클릭하고 요게 옆에 있는 주황색 버튼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제목에 쇼샹크 탈출이라는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핵만 요렇게 검색을 해준거죠. 요런 식으로 이제 이 Navicat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손쉽게 열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데이터를 추가하고 싶을 때는 요렇게 요 테이블을 열고요. 그리고 밑에서 제일 밑에 부분으로 내려간 다음에 그 방향키 있잖아요. 방향키를 한 칸 밑으로 내리면 한 칸이 추가가 됩니다. 거기다가 제가 만약에 500이라고 적고 개봉일을 1999년 1월 1일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8월의 크리스마스 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요 보고 있는 요 이 표 안에서 직접 데이터를 추가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만약에 수정하고 싶으면 더블 클릭해서 요기 있는 값을 수정하면 돼요. 예를 들면 저 매트릭스를 매트릭스를 매트릭스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한글로 되어 있었던 매트릭스가 영어 매트릭스로 변경된 겁니다. 요렇게 해서 요 나비캣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아주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프로그램입니다.